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호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을 맞아서 사회탐구 과목 혹시 고민 중이실까요? 그렇다면 역사과목 어떠세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동아아시아사 세계사 자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역사과목은 과연 고인물이 맞습니까? 진짜 고인물입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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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 많고 어릴 때부터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첸말로 역사 덕후 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고인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다른 과목은 안 그래요? 역사과목 먹고 그런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역사과목이 워낙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등급이 따기 어렵다. 암기과목이다. 너무너무 어려운 과목이다. 공부의 양이 많다. 맞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해서 이 역사과목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역사과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탐구 과목은요. 총 9개 과목이 있습니다. 고민되시죠? 실제 내가 내신으로는 이런 과목을 공부했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도 될까? 내신에서는 이런 게 좀 재밌었는데 막상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지금 한참 이런 고민이 많은 시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과목을 좀 나눠서 볼게요. 일반사회과, 사회문화랑, 정치화법, 그리고 경제까지 윤리과에서는 생윤과, 윤사, 지리과에서는 한지와 세지, 역사과에서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역사과목은 맨 밑에 있는 동아시아사, 세계사입니다. 이 9개 과목 중에 혹시나 수능으로서 수능으로 준비할 과목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 과목을 잘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역사과목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한 번쯤 내가 이게 무슨 과목인지 좀 궁금해. 내신에서 공부한 것과 수능에서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시다면 뒷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9개 과목 중에서 동세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역사과목은 원래 이제 총 3가지 과목이 있어요. 현행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근데 이게 이제 수능 입시 제도에서는 한국사가 절대평가니까 과목군을 좀 나눠서 따로 보죠. 그래서 나눠서 보고 우리는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원 3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봤냐면 제가 PPT를 조금 더 잘 만들면 슝 해서 합쳐지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두둥 하는 웅플릭스 같은 걸 만들 때도 움직이는 걸 잘 못 만들잖아요. 그림은 그릴지언정. 아무튼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1 내신에서 보통 많이 합니다. 지금은 고2 때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고1 내신이나 고2 내신에서 내신 한국사를 공부했는데 내가 좀 고득점을 받았다. 내가 좀 재미있게 공부했다. 잘했다. 그러면 한국사를 공부하면은 동아시아사에서 약 25% 정도는 알고 가는 겁니다. 정말 그 정도. 한 30%? 많이 보면 30% 정도. 왜냐하면 뒤에서 가서 얘기하겠지만 동아시아사는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플러스 베트남사까지 보거든요. 얘기 듣자마자 무슨 베트남사까지 배워. 나 안 해. 베트남사 이만큼밖에 안 나와. 한, 중, 일. 삼국의 역사가 여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국사를 좀 잘했으면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동아시아사를 공부하잖아요.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볼까? 만약에 고2때 내신 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럼 동아시아사를 선택을 했으면은 세계사를 선택했을 때 한 6문제 정도? 많게는 6문제. 총 20문제 가운데 대여섯 문제.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세계사에서도 중국사와 일본사가 나오거든요. 보통 문항 비율을 보면은 중국사가 4, 5문제 나오고요. 일본사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럼 20문제 중에 대여섯 문제는 동아시아사를 하면서 세계사를 따로 보지 않아도 풀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쌍사라고 하죠. 동세사를 같이 하는 친구들은 세계사 공부할 때 실제 동아시아사 부분은 잘 공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다르게 보는 그 주제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한국사를 하면 잘했으면은 동사하는 게 좋고요. 동사를 잘했으면 세계사하는 게 더욱 더 좋습니다. 정말 시너지가 있다니까? 아무리 공부의 양이 많다고 해도 그거를 줄일 수 있는 시너지를 내기 위해 이렇게 과목 간의 어떤 접점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사를 공부했는데 세계사 공부하면 그건 동아시아사 하면 되겠네요. 아, 근데 그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세계사는 전 세계 역사를 공부하고 나서 중국사를 좀 얕게 보잖아. 좀 약간 뭐랄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동아시아사에 비해서는 좀 얕게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동아시아사 공부하면 분명히 도움됩니다. 단, 동아시아사가 훨씬 더 깊이 있고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중국사만 따지면은. 그래서 세계사랑 동사 간의 어떤 그런 과목 간의 접점이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왕 할 거면 동사사 같이 하세요. 재밌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얘기할 때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거. 어떤 과목인데요?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동아시아사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일단 한, 중, 일 그리고 베트남까지 이런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보통 뭐가 나오냐면 관계사나 교류사가 나와요. PPT가 조금 끊기긴 하는데 그냥 갈게요. 관계사, 교류사 무슨 얘기야? 한국과 중국 간에 어떤 전쟁이 있었대? 아, 진짜?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이런 것처럼. 같은 시대에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가?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종과 책봉 관계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을까? 어떤 국가와 어떤 국가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또는 특정 인물이 어디에 가서 어떤 활동을 했을까?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관계사랑 교류사를 중심으로 봅니다. 자, 세계사를 볼게요. 세계사 같은 경우는 진짜... 미안합니다. 써놨지만 전 세계 역사를 다 배웁니다. 서양사가 대체로 9에서 10문제, 중국사가 대체로 4, 5문제, 서아시아사랑 인도사가 대체로 2, 3문제가 나오고요. 일본사가 1문제, 문명사가 1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럼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일단 서양사입니다. 왜냐고요? 자, 외국인들한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서양인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한번 외워보라고 하세요. 잘 못 외운다? 다 똑같이 김머머, 김머머, 김머머잖아. 사실 다 성시가 비슷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잘 구별 못하고 이름을 못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서양인들을 보면 이름이 너무 길어. 아오코스 투수가 있고요. 아오코스 티누스가 있고요. 옥타비아 누수가 있고요. 크리스테네스가 있고요. 뭐뭐 길어요. 그렇게나 말다.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이런 것도 있고. 비슷비슷해. 헷갈리거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낯서니까. 잘 모르니까. 낯설어서 그런 겁니다. 익숙해지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다음 중국사. 동아시아사보다는 깊이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산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사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고요? 따로 이걸 안 했으니까. 이거 좀 어렵거든. 세계산만 하시는 분들은. 또한 서아시아사랑 인도사 같은 경우가 최근 트렌드상 서아시아사를 좀 강조하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서아시아사랑 인도사가 좀 어렵게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단 서아시아사는 딱 특징이 있어요. 유럽, 아프리카, 중국, 인도 사이에 있는 지금의 중동지역입니다.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 그 서아시아 지역의 특징은 다민족, 다종교이자 중계무역으로 번성했다. 이거 공통점이야. 이거 일단 알고 가면 됩니다. 이거 세계. 그래서 이 서아시아의 굉장히 다양한 어떤 민족과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국가들이 형성되는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죠? 인도사 역시 마찬가지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인도사는 종교 중심으로 불교 국가들 그리고 힌두교 국가 이슬람 국가 이런 식으로 발전 과정을 국가별로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실제 전세계 모든 역사를 다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역사도 배워요.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물론 호주 대륙에 대한 거는 빠져 있어요. 영국이 호주 지역을 식민통치에 대한 그 정도만 나오지 호주에서 무슨 일 있었는데 그렇게는 그렇게 잘 안 나오지만 호 간지러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굉장히 끊기네요. 자 그럼 동아시아상 세계사 과목의 장점 장점도 한번 볼게요. 뭐가 좋은가? 장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정직합니다. 정직해요. 저 닮았죠? 라고 합시다. 정직한데 무슨 얘기냐면 하는 만큼 나옵니다. 하는 만큼. 그래서 공부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립니다. 그냥 그런 거야. 너 이거 알아? 응. 그건 맞았네. 너 이거 알아? 이거 뭐였지? 너 틀렸네. 이런 겁니다. 즉 말장난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의미가 다르고 저렇게 해석했을 때 의미가 다르다? 이런 거를 배제합니다. 왜? 사실을 배우는 거니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역사 사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정직한 과목입니다. 또한 개념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모든 탐구 과목의 공통점일 겁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역사 과목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틀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이후에 후속 커리에서의 그런 시너지가 달라질 겁니다. 자, 모든 탐구 과목 그렇겠지만 특히나 개념이 중요하다. 그리고 연표가 중요한데 보세요. 이거 두 개 연결해 볼게. 처음에 개념 틀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으세요. 제가 개념 수업 때 강조하는 부분만 알고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해놓고 연표 커리 가서 그 틀 그대로 듬성듬성 비어있는 곳에 연표를 채울 겁니다. 그 틀은 그대로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문제 풀면서 어떤 요령이나 지역적인 거를 더 추가하겠죠. 틀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틀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정말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틀을 잘 잡으시고요. 연표가 중요하죠. 연표는 기본입니다, 얘들아. 이거는 연표 문제가 요즘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역사과목에 대한 어떤 뭐랄까 준비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안한데 기본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류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배우는 거잖아. 시간의 흐름이 전제로 깔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표는 기본입니다. 근데 모든 연도를 외워야 된다고 자꾸 이제 생각해서 아, 나 숫자 못 외우는데 연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다 외워요. 다 안 외워도 풀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중요한 연도 그리고 이때 처음부터 이제 개념을 하고 나서 연표 특강 들어가는 그때부터 연표를 외우다 보면은 외워지는 연도가 생겨날 거예요. 자꾸 우리 아이들은 순서대로 외우려고 하거든. 처음부터 아니 외우다 보면 자꾸 내가 머릿속에 자꾸 드는 그런 연도가 나와. 그 연도부터 외우면 돼. 왜? 그 연도의 전후 관계를 이미 개념 틀에서 잡아놨거든. 그렇게 되니까 연도 외워지는 게 쌓이고 쌓일수록 그 틀이 완벽해지는 겁니다. 이해 되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고 연표도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입니다. 특히나 이번 2024학년도 수능 동아시아사가 특히나 그랬는데 사료 해석 능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사료 해석 능력. 선생님 사료 해석 능력이 말장난 아닙니까?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사료 자체를 읽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 저렇게 해석할 수 있나를 개념을 기반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국어적인 능력, 문해력이 뛰어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이런 거에 강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모르는 키워드와 전혀 모르던 인물과 모르는 장소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제시를 했어. 근데 그거를 내가 공부했던 여기 있는 개념이나 연표 등등을 활용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실제 이번 수능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료 해석 능력을 좀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보시면 되고 과목 간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죠. 특히나 동아시아 세계사를 같이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물론 단점에서 얘기하겠지만 공부 양은 많아요. 하지만 시너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재밌습니다. 아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얘들아. 재밌어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캐스트에서 제가 웅플릭스 두둥 하는 거 봤습니까? 역사 이야기잖아. 재밌잖아. 그런 거 하는 거라니까? 물론 캐스트 하듯이 수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도 볼까요? 어떤 부분이 단점일까? 양이 많아요. 일단 양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과목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양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봐. 전 세계 역사를 다 배워야 돼. 일단 헉 소리 나죠. 헉. 나 그거 못해. 이거 그럴 거 아니야. 또는 공부 양이 많다는 거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국어, 영어 수학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가 동세사를 해? 안 돼. 이런 친구들이 꽤나 많거든. 그리고 실제 두 과목 중에서도 세계사가 더 많습니다. 공부 양 자체는. 근데 공부의 깊이라든가 그런 난이도 조절은 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세계사가 양이 가장 많은 과목 중에 하나다. 탐구 과목 중에서는. 그래서 세계사 과목에 어떤 공부 양이 좀 많습니다. 이걸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다음. 표정과 백분위에 분리하죠.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제목 뭐라고 했습니까? 고인물. 고인물 대잔치. 역덕이란 말이 잘 어울린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니까 이건 이런 건데 이것도 맞습니까? 그럼 나 뭐라고 하게. 수능에서 다루는 정도까지만 합시다. 라고 이제 넘어가요. 왜냐하면 수업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관심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고인물 맞다니까요. 역사 덕후 친구들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과목 안 그렇겠냐고요. 물론 여기가 조금 더 진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표정과 백분위에 분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시를 준비할 때 표정과 백분위가 중요하다.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전략적으로. 다만 제가 이제 역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여러분의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좀 믿어볼게요. 다음. 요게 이제 가장 큰 한계점 중에 하나인데 소속 과목입니다. 워낙 선택자가 적어요. 컨텐츠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모의고사를 풀어봐야지 EBS에서도 모의고사가 안 나옵니다. 동사는 없어요. 왜? 선택자가 없으니까. 그 선택자가 얼마나 없냐고요? 보여드립니다. 자 2014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 선택자를 제가 조사해온 거예요. 실제 이게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자 일반사회과 윤리과 지리과 역사과입니다. 볼까요? 가장 많은 거 생윤 그 다음 사회문화 윤사 한지 세지 정법 그 다음이 동사세사 경제로 갑니다. 경제 이제 좀 워낙 선택자가 적긴 한데 세계사 가장 적은 과목 중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세사는 2만 명이 채 되잖아요. 40만 수험생 중에 20만이 조금 넘는 문과생 중에 그 중에 2만 명이 채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EBS에서도 모의고사가 안 나옵니다. 컨텐츠가 부족해요. 실제로 컨텐츠가 부족한 게 왜 그게 한계점이고 단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개념을 좀 공부하고요. 연표 특강도 듣고요. 내가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어. 그러면 다양한 문제나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내가 좀 접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이랑 수능 안성까지 풀고 나면 실제 시중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한정적입니다. 딱히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는 거 이게 좀 큰 단점이다.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냥 잘 따라오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꼭 수능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 왜? 하는 만큼 나오는 과목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떤 친구들한테 이런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추천할 수 있느냐? 뭐 예상은 했겠지만 일단 첫 번째 재미를 느끼고 있다. 저는 역사가 너무 재밌어요. 역사 관련된 책을 어릴 때부터 봤고요. 실제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하기 너무 좋아요.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신 과목으로 공부했을 때 내가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도 아마 후회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공부가 재밌잖아요? 그러면 힘든 고비가 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재밌으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 근데 내가 좀 좋아하는 과목이야. 재밌어해. 내신에서 공부해보니까 어렵게 시험 문제 랬을 찌언정 그래도 그 내용 자체를 공부했으면 재밌었거든. 수능은 분명히 출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신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신은 학교하다 선생님하다 스타일이 다르고요. 아이들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내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학교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수능은 평가에서 출제하는 경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큰 범주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흥미를 가지고 있다. 동사사를 선택하면 아마 재미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반복학습이랑 암기 능력에 내가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면 좋아요. 반복학습의 효율성이 가장 큰 과목이 역사 과목입니다. 왜요? 암기라니까 암기 같은 내용을 반복해가지고 끊임없이 까먹지 않게끔 나한테 계속 상기시켜주잖아. 개념에서 틀 잡은 게 파이널 때까지 그대로 가잖아요. 복습하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무슨 문제를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하는 만큼 정말 반복학습이 내가 좀 장점이다. 내가 암기를 좀 잘한다. 그러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암기 능력에 기반한 개념과 연표라고 써놨는데 왜냐? 틀 잡을 때 암기 기반으로 가죠. 연표 숫자 외우는 겁니다. 진짜 미안한데 그냥 숫자는 외우는 거예요. 저는 숫자를 외우라고 강조하는 사람이거든. 중요한 연도 같은 걸 제가 끊임없이 반복할 겁니다. 저랑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현장 강의를 다 촬영을 해요. 밑에 써놓겠지만 짠 어? 안 써놨네. 현장감 있게 수업을 할 거거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거 뭐야? 이거 몇 년이야? 이거 뭔데? 물어볼 거야. 같이 해주세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을 딱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 15시 43분이라고 합시다. 그것도 합시다. 어? 15시 43분에 1543년? 무슨 일 있었지? 어? 안녕 나 버스 타고 갈게 안녕 버스를 딱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음... 몇 년으로 갈까요? 어? 1077 버스야. 1077 버스 왔는데 안녕 1077 별거 되게 웃기잖아. 근데 저랑 연표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렇다니까? 카톡을 볼 때 선생님 뭐 이거 질문 있어요. 카톡 딱 보냈어. 딱 보니까 옆에 숫자가 뜨죠? 뭐 오전 몇 시 몇 분? 어? 선생님 지금 14시 43분이에요. 1443년? 무슨 일 있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수업하면서 계속 노출을 시켜드릴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몇 년이야? 이거 몇 년이야? 이거 몇 년이야? 노출이 되잖아? 그러면 생각보다 암기가 잘 됩니다. 그런 능력이 내가 좀 있다. 내가 그런 걸 좀 잘한다. 그러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제가 제 입으로 웅쌤이라고 말하는 게 좀 웃겨서 제가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긍정힘으로 수업 생활을 이겨내고 싶다. 왜냐고요? 재밌으니까요. 일단 재밌어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과목을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재밌다니까. 정말로. 그래서 역사의 뒷얘기도 많이 하고요. 자, 그리고 현장 강의를 촬영하죠. 현장감을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인강으로만 들으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 수업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끔 자꾸 물어봅니다. 아, 이럴 때 이거 몇 년이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몰라? 이러면서 장난치고 그러거든. 같이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분도 그 친구들과 함께 수업하는 느낌이 날 거예요. 실제 2024학년들을 준비했던 2023년에는 제가 러셀 학원에서 수업하다가 어떤 친구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등장하기도 했었죠. 얘들 안녕 인사도 하고요. 그래도 돼요. 같이 고생하고 같은 과목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인강을 보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 앉아있는 친구와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학과에 똑같은 전형으로 똑같은 내신 점수 똑같이 지원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같이 동료예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으쌰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현장감 높은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니 내가 역사 과목에 좀 흥미가 있고 선택하고자 한다 하면은 한 번쯤은 접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짜자잔 자 결코 쉽지 않아요. 수험생활이 여러분 뭐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얘기했지만 미안합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속 과목이라서 갖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소속 과목이라는 그런 약간 좀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긍정나무를 마구마구 키워내고 있거든요. 힘들면 찾아오시고 제가 긍정념회를 마구마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캐스트와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고 저와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서디 역사강사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